안녕하세요 뷰 시청자 여러분 뷰 오리지널 열려박시 계약결혼전에서 박연우 역을 맡은 이세영 강태아 역을 맡은 배인혁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여러 문화의 홀레 퀴즈를 풀어보게 되었는데요 여기 앞에 있는 게 다 홀레와 관련된 물건이라고 하네요 다 처음 보는 홀레 물품인데요 이건 뭐죠? 진짜 금은 아니겠죠? 진짜는 아닌 것 같은데 소라도 있어요 진짜 신기하다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실제 어떻게 쓰이는 물건인지 한번 맞춰볼까요? 좋아요 뷰 홀레 퀴즈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필리핀에서는 신랑이 가족을 책임지고 그의 모든 보물을 신부와 공유한다는 의미로 이것을 전달합니다 신부가 이것을 받으면 앞으로 재산을 신중하게 관리할 것을 약속합니다 무엇일까요? 신부가 이것을 받으면 재산을 신중하게 관리한대 이거요 그거 같아요? 재산을 신중하게 관리할 것을 약속하며 재산을 받지 않을까요? 너무 1차원적인가요? 세영 누나께서 한번 저는 여기다 두겠습니다 상단입니다 네 여러분 이걸 알았으라고 하는데 실제 필리핀 동전 13개로 준비했다고 하네요 실제 필리핀에서 쓰는 동전인가요? 네 저는 누나가 이걸 알고 고르신 줄 알았어요 전혀 몰랐어요 몰랐나요? 네 가져가야지 챙겨드릴게요 알았으 말레이시아 말레이 홀레에서 사용되는 이것은? 다산을 상징하며 실제 결혼식장에서도 장식으로도 사용되고 하객분들을 위한 선물로도 사용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뭔가 딱 듣자마자 느낌이 여기로 왔거든요 저도요 달걀 같은 느낌이 있죠? 알 자체가 뭔가 부화 생명 허점 이거 또 꽃 장식 어머 그러네요 결혼식장에서도 장식으로 사용되고 바로 누워볼까요? 가볼까요? 필리입니다 어머 이것도 설마 여기 물풍 중 하나인가요? 아 그래요? 나의 장식품인 줄 알았어 나도 장식인 줄 알았어 그거는 이게 꽃이 너무 이뻐서 장식을 해 주신 줄 알았는데 여기에도 알이 이렇게 이렇게 많이 있었어요 이거 이거다 이거죠 이거네요 아 승강입니다 아 아쉽다 맞출 수 있었는데 여러분 이게 이렇게 여러 개를 합쳐서 꽃다발처럼 사용한대요 이미 인혁 배우님이랑 같이 있으니까 꽃다발 같아요 그럼 우리 같이 있으면 왕꽃다발? 붕가텔루 인도네시아 자바의 전통 혼례에 사용되는 이것을 신랑이 오른발로 밟고 나면 신부가 물로 발을 씻겨줍니다 이 과정을 통해 신랑은 책임감 있는 아버지와 남편이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동시에 신부가 남편에게 충성할 것을 상징합니다 저 살짝 감이 왔어요 왔어요? 네 저는 안 왔어요 잘 생각해봐요 발로 밟아야 돼요 무엇을 밟을 수 있겠어요? 알이죠? 네! 어떨까요? 정답입니다 나 몰랐어 네 여러분 인도네시아에서 이러한 과정을 현지어로 위지다디라고 한다네요 위지다디 채용씨께서 이렇게 하니까 되게 귀엽게 느껴지는데요? 아 진짜요? 위지다디? 위지다디 위지다디 아침에 승려가 만들어 놓은 성스러운 물을 이것에 담고 집안 어르신들이 신랑 신부 순서로 손 위에 조금씩 부어주며 덕담과 축하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나쁜 일, 불운, 악을 제거하는 과정을 상징하며 결혼을 통해 순수하게 새롭게 시작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혹시 감이 오셨나요? 네! 저는 바로 왔습니다 담을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죠? 둘, 셋 자 그러면 싱가포르는 다민족 및 다문화 국가에서 여러 혼례 풍습이 있습니다 그중 중국 가정에서는 이것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결혼 전 약혼식 때 신부 가족에게 전달하는 필수 예물인데요 중국어로 발음했을 때 할아버지와 아들이라는 발음과 유사해서 이것은 많은 자식과 다세대 가족을 이룬다는 상징적인 물품입니다 이 물품이 사실 황금색과 붉은색 또 한자가 써있고요 맞을 것 같습니다 상담입니다 태국어로 쌍이라고 하는데 실제 태국에서 공수해왔다고 하네요 아 진짜요? 실제 태국에서요? 오 대박 쌍 네 코코넛은 홍콩에서도 중요한 혼례 풍습이라고 하네요 이게 코코넛이군요? 이 빨간 글자는 행복을 두 배로 받으라는 뜻이래요 우리 뷰 시청자 여러분들도 두 배보다 더 많이 복을 많이 받아가세요 예지 예지 잠시나마 뷰 해외 시청자들의 전통 혼례에 대해 배워봤는데요 아주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너무 재밌었어요 다양한 문화 결혼식에도 꼭 가보고 싶습니다 그럼 저희 드라마 열려박씨 계약결혼던에서도 혼례 결혼뿐만 아니라 다양하고 재밌는 요소들이 많으니까 꼭 뷰를 통해 시청해주세요 See you on view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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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